이거 외골수잖아. 한시 대주가 죽을 때까지 피가 나도록 맞아봐야 아이고 꼭 당해요. 엄마야 인하이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네. 아빠하고 노력한 만큼 열심히 누구의 덕은 없으나 부모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자랐다 하금만은 아빠가 55세 이후부터는 지금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올해는 돈이 다 막힌 걸로 보인다. 완전히. 그럼 작년부터 이게 계속 들어왔는데 올해는 그냥 콱 눌러놓은 거야. 그때가 진짜 잘했어. 누구 때문에 XX가 백덩이야. 저희 크네요. 큰 애 낳고 안 되던 게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들이 오잖아. 차고 오르니까 이 아이의 업이 업양이라는 걸 재물을 말을 해요. 이 재물을 아빠한테 이 아이들을 키우라고 줬으나 이 기운이 충을 맞은 거야. 지금 사업의 대강 장사의 대강 반점 눈을 감고 있으니 이걸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신 것 같아. 네 맞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 참 답답해서. 안 한다고 뭐 할 거야. 안 하면 뭐 할 건데. 지금 하던 이제 사업이 이렇게 사야 길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자꾸 들고 그러니까 그 저것도 오다도 없고 오다 있어도 다. 요새는 이렇게 다 외국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애 아빠가 서울 쪽으로 하고 있는 등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이때껏 잘 먹고 잘 살았어. 진짜 돈 이렇게. 아쉬운데 모르고 살았잖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애 아빠 사업이 이제 자꾸 기울기 시작했지. 네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애 아빠가 공장이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개를 작년에 진짜 어렵게 막 질질 걸었을 거야. 질질 진짜 1년을 뭐 찔끔찔끔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못 받고 저희가 이제 급하다 보니까 그러면 2, 3년에 57배는 아빠 사회 나이에 운세가 51배는 변화를 주든지 그때부터 막 다른 걸 하든지 공장을 따로 이동을 완전히 하든지 뭔가 바꾸라 했는데 이거 애굴수잖아. 한시 대주가 맞아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피가 나도록 맞아 봐야 알고 맞아요. 당해야 엄마가 네 말을 듣는다 그래서 아빠가 지금은 진태양란이야 팔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겠고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돈을 벌 때도 그게 인력으로 되더나 벌 때는 생각지도 못해 바쁘게 막 정신없이 돌아갔지 근데 안 되려고 하니까 뭔지 모르고 우린 똑같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노하우도 그만큼 더 많고 맞잖아 그만큼 우리가 뭐지 실수도 더 많이 안 하고 더 보완해서 하는데 왜 막혔을까 현실은 맞아 지금 공장들이 다 외국 나가고 베트남 다 나가는 거 맞지만 그렇다고 다 나간 거 아니잖아 왜 아빠 사업체 이 오더들이 다 딴 데로 셀까 아까 그랬잖아 사업대감 이때까지 돈 벌어진 할아버지가 눈을 반쯤 깎아 안고 있고 왜 감으셨을까요 안 알아주니까 돈 벌어져도 왜 그러셨다고 했었고 그래도 일단 애는 열심히 했는데 돈 벌어져도 응 이때까지는 엄마가 내가 뭐 조상은 잘 한듯 쉽게 말하면 재수를 받듯 나름은 했다 했지만 XXX 성형 아이들 사주를 봐 신이야 그래서 이게 진짜 막힌 게 한 3년 됐을 거야 네 어 왜 그게 성주운이고 대운인데 이때 할아버지를 찾아라 사업대감을 제대로 찾아서 터를 터신이라 합수해서 그렇게 다시 불꽃을 피우지 않으면 내려간다라고 암시를 주고 그때부터 돈을 막기 시작했어 안그러면 대주의 명이 건강운도 안 좋게 같이 들어오거든 지금 응 그래서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없으니 돈을 잠시 막았던 거야 아까는 돈이 없어도 아프겠지만 응 쉽게 말을 하냐 그러면 아이들 사주를 보고 이 전체의 사주를 보며 신명주 역수로 센 집이야 저희 집이요? 응 자손들의 사주를 보며 신감이야 다 그래서 억대감 사업대감 명예대감 출세 대감들이 엄청 센 집이야 네 그래서 아빠한테 돈을 줬다 응 왜? 아들 아이들은 딸이지만 남자 못찍고 하나는 해처럼 하나는 달처럼 삐내보자고 머리는 상당히 좋아 안풀려 지가 가지고 있는 영양만큼 못 푼다고 그게 이 상류도 지금 같이 막혀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그런 고호를 안 풀다 보니까 지금이 이제 표가 나는 거야 부처님한테 가서 빌 줄만 알았지 이 신명줄을 찾아보지를 않았잖아 조상이야 뭐 조부조모 정조 다 계시니까 절에 가면 천도대도 해주고 나름 나름은 했겠지만 신이 신은 사람한테 운이고 엄마 명기야 이 줄이 엄청 센 집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저희는 응 왜 아까 그랬잖아 2,3년 전까지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다 부처님 공격인 같다 하고 그냥 절에 열심히 가고 고시 많이 하고 그치 하지만 이제는 찾아라 왜 엄마가 찾아야 아빠도 풀어주지만 자식들도 풀어주니까 이걸 정리를 해도 엄마 아까 그랬지 정리를 하고도 그 사업을 할 때 아빠한테 기운을 줘야 그 사업도 하지 안 그러면 공장은 내년 되면 어떻게든 2년은 오기는 와 내년이요? 힘들고 힘들다 그럼 이 사업도 계속 늦어지고 그 사업을 다른 걸로 할라 해도 아빠가 친다 산을 개발하려고 하면 아빠 명의 갈 일이 생기고 아빠가 아플 일이 생긴다 사장님이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신은 전체를 보거든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운이 기운을 다 많이 써먹었으니 이제 채워라 라고 3년 전부터 56세 7세 이때부터 할아버지가 그만 날 찾고 해라 하고 눌려놓으니까 돈줄도 막 키고 오답은 키고 맞아 3년 전부터 진짜 힘들어 그래 일곱 성주에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 이미 알려줬는데 몰랐던 거야 본인들이 근데 선생님은 애들은 저기 뭐야 큰 놈이 이제 큰 애가 결혼을 하거든요 12월달에 근데 얘가 지금 외국계 회사를 다니긴 하는데 천안이에요 그래서 얘가 시집을 결혼을 하면 서울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이 천안이 너무 머니까 두 애들이 다 지금 이직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회사를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될까요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요 잘 살까요 애들은 하하하하 내가 이제 애들은 멋지다 사주들이 아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걱정 없이 살아 내가 제일 걱정하는 우리 대주님이 제일 걱정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랑이 제일 걱정 얼마나 별로 손 안 대고 잘 컸잖아 네 아직까지는 애먹인 적 없고 속 한 번 안 새겨서 그래 그래서 애들이 걱정보다는 대주 걱정해주고 대주길을 어떻게 열어줄 건지 들었으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례자는 사업하시는 분인데 3년 3, 4년 전부터 사업이 지금 내리막을 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경제도 그렇겠지만 이분들의 운세를 보며 성주운이 막힌 거고 사업의 문이 지금 막힌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중간에 잘못된 굿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막힌 거고 지금 현재는 아무리 바꾸려고 하고 매매 운은 아직은 없다 보니 내년까지는 조금 고력을 겪고 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안 되고 돈이 막히기 시작한 것부터는 그때부터 재충전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겁니다 사람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운을 주시는 분도 그 뒤심을 발휘하는 분도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는 격이라서 그때부터 찾으라고 했지만 이제 기주분이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굿은 하긴 했으나 이제 잘못되게 굿을 하고 그분을 못 찾다 보니 좀 더 휘말린 것 같고 12단위를 못 찾다가 없애는 영향력으로 해서 벌전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고 내년도 움직이면 이동순은 분명히 있다곤 하나 그렇게 쉽게 지금부터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이때 거는 몰랐던 거를 이제 좀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한번 좀 그것도 진지하게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좋았어요 네 앞으로는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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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